오늘 아침에 찍어온 거예요? 네, 이쁘죠? 바로 옆방 사세요? 예, 예. 저는 독방 살고요. 추녹 씨는 선배 언니랑 같이 새들어 삽니다. 추녹이는 무슨 일 해요? 아, 추녹 씨 아버님이 무슨 일 하셨는지 아시죠, 어머니? 아는데 입에 담기도 싫어요. 얼마 전까지 추녹 씨도 아버님이랑 똑같은 일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소매치기 정가 3개 갖고 있습니다. 세상에. 아니, 추녹이도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행히도 지금은 안 합니다, 어머님. 그리고 앞으로도 안 할 겁니다. 한번 만나보시겠습니까? 안 만날래요. 전 만날 자신 없어요. 따님이 소매치기 정가 3범이라서요? 만날 자신이 없습니까? 그래요. 감당할 자신 없어요. 그러면 따님이 하버드대학 박사학위 3개 갖고 있으면 만나실 겁니까? 딸이 하버드대학 박사든 소매치기든 똑같이 어머님 딸입니다. 오히려 딸이 소매치기면 불쌍하고 안타까워서라도 어머님께서 감당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실망했습니다, 어머님. JTBC JTBC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